진짜 좋아 새로운 발견이라니까 진짜 좋더라고 동백탈이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후롱조롱 동백을 따다 후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져서 푸륵을 밝혀놓고 기름져서 푸륵을 밝혀놓고 기름져서 푸륵을 기름져서 푸륵을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설기 좋은 내 고장일세 설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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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가세 쥐부 은혜 애기 시집odel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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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꽃을 따로 가세 저 멀지 바다에는 저 멀지 바다에는 환악내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그네 애기들이 동백을 따네 그네 애기 그네 애기 그네 애기 들리 동백을 따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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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하세 하세 빨간 동백꽃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꽃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꽃 따다가는 하얀 동백꽃을 짜다가다가는 하얀 동백꽃을 짜다가는 부모 고고님 방에 꽂아주세요 부모 고고님 부모 고고님 부모 고고님 교원님 방에 꽂아주세 같이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중독몰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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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에서 세를 내주면 돼요 여섯번째 박에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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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따라 마르가세 동백따라 마르가세 존댓 즐겁네 존댓 즐겁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존댓 즐겁네 존댓 동백꽃이 존댓 존댓 즐겁네 시작 존댓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존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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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 고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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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좋네 고어치 보기가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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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럽게 좀 하지 말고 동백꽃이 보기 고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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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안 내놓으면 내면 안 돼요 막 밑으로 툭 떨어들어 존댓 이런 거 하면 안 돼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시작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그렇지 그렇게 하시라고 동백 따로 마누가세 동백 따로 마누가세 선남선녀의 애쪽에는 손남선녀의 애쪽에는 옛적에는 옛적에는 그렇게 예쁘게 하란 말이야 손남선녀의 애쪽에는 손남선녀의 애쪽에는 옛적에는 옛적 우리 선남선녀의 애쪽에는 우리 우리의 마을 논의던 곳 세 번째 박에서 우리의 마을 논의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그렇지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놀아보세 놀아보세가 세 번째 박 놀아보세 시작 놀아보세 놀아보세 하나 둘 춤몰 춤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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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이쁘게 둥그럽게 춤몰 춤몄 놀아보세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춤몰 춤몄 놀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에게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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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따라 마는 거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한 번 더 시작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굳 죽지도 않고 사처를 피네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안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처를 피네 사처를 피네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의지가 굳어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동백꽃은 어여 어여쁜 꽃 잣! 대가 곱고 귀여운 꽃 잣! 대가 곱고 귀여운 꽃 잣! 대가 곱고 잣! 대가 곱고 옥타보야, 8금차야, 무려 8도야 엄청난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도 한 옥타버, 여덟 무려 8단계라고 그러니까 잣! 잣! 대가 곱고 귀여운 꽃이다 잣! 대가 곱고 귀여운 꽃 좋네 즐겁네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좋네 좋네가 아니고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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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내려오면 좋 좋 좋 좋네가 아니고 좋 좋 좋 그렇지 동백따로 말하가세 동백따로 말하가세 그렇지 동백따로 말하가세 동백따는 그넥이야 동백따는 그넥이야 그 쪽 빼 그래갖고 그 다음 장단까지 시작 그렇게 하고 한 파트는 그렇게 하고 한 파트는 그렇게 해가 큰 애기야 큰 애기야 자 저기 목 좋은 하이디님이랑 고리고리 질러 그리고 꼬미님하고 이 하이디님 나라고는 그 저 낮은거 하자잉 시작 동백단은 시작 동백단은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이렇게 해가 그래서 저기 뭐야 화음이 돼 상하청이 아니라 이건 화음이 돼 왜냐면은 화음은 3도 5도 이렇게 할 때 화음이 되고 상하청이면 좀 저기로 되거든 뭐라 그럴까 상하청 8도나 이렇게 할텐데 여기서는 8도가 아니라 5도 차이라 상하청 해갖고 최소한의 화음이 요건이 갖춰져 3도는 아니지만 5도이기 때문에 네 완전 5도는 화음이 돼요 다시 갈게요 자 목 좋은 분들은 떼떠 지르세요 동백단은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우린 그렇게 갈테니까 동백단은 큰 애기야 그렇게 시작 동백단은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동백만 따가지말고 동백만 따가지말고 동백만 따하지말고 이촌광마음도 살짝 따앗ть아가 이촌광마음도 살짝 따가다가 이촌광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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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따아다가 살짝 따다가 도손도손 사랑을 맺세 도손도손 사랑을 맺세 사랑을 맺세 도손도손 도손도손 사랑을 너무 늦게 올라가지 말고 도손도손 사랑을 맺세 도손도손 사랑을 맺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에게 보기가 좋네 동백 가라만 가세 새 마취를 배워야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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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동백을 따러 가 동백 따는 아니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가세 가세 달고 가는 거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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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라가 오손도솔 주고받고 오손도솔 주고받고 사랑을 맺세 사랑을 맺세 에헤이 야 에헤이 야 에헤이 야 에헤이 야 야 야 좋고 좋네 좋고 좋네 동백꽃이 좋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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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동백 따는 그대기야 동백만 따지 말고 이 청각의 마음도 이 청각의 마음도 살짝 꽁 따거라 살짝 꽁 따거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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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이렇게 해서 동백 다령은 완창 완곡을 완곡을 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우리 꼬미님하고 저기 뭐야 손 선생님은 완창을 아현동 시절에 했는데 기억 안 나지라 기억이 안 나지라 기억이 안 나지라 그렇게 되어 본다는 게 낯설어 낯설어 근데 이번에 목욕 안에서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의외로 굉장히 곡이 이쁘더라고요 재미있는데 이뻐요 시임새도 많고 네 이거 쉬운 곡 아니에요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동백 부르다가는 동백꽃 다 지고 아굴 아굴아굴 떠 질렀어 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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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질렀어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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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원도 좋은데 응 다음주에 거기 다 클립해 해야 돼. 다음주에 클립해놔. 다음주에 금강산 해달라고 해. 우리 세월에 안 배우고요. 금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있느냐. 경치가 좋아서 즐기게 되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있느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있느냐. 그거 배우자. 다음주에. 다음주에 꼭 말씀해주세요. 이쁘고 말고 겁나게 이뻐. 놀아보세요. 이런거 하잖아 끝에. 세마취 한 번에 다 끝내셔도 돼요. 이거 이거 세마취. 우리 위원님들. 이거 세마취야 자기야. 그 뒤에꺼 넣어. 세마취로. 처음에 금강산.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금강. 봐봐요.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있느냐. 경치가 좋아서 즐기게 되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있느냐. 吉 달 사랑 많이 있느냐. 늘어나 ad battles. 즉 기 salah 마하다. 이제 배우도록 합시다. 다음주에 한번 우리가. , 풋고 지나갑시다. 기르미언. 좀 쉬었다가. 초냕가를,, 해야 havingda. 초걸 수강想nak Dass crân이 lithores. 암은요, 해야지라.